그래서 서희는 그래서 꼭 해야할 1에서 10이네요 뚜둥 에이 스펠일도 안하고 테스트도 안하고 매칭도 안했네 그렇죠 바빴죠 우리 서희 또 아 참 참 참 발 어떻게 됐어 어 괜찮대 깜짝 놀랬잖아 어 세리가 엄청 심각하게 얘기했다고 발목걸리는 줄 아세요 내가요 아니 왜 계단에서 그래 계단에서 발목 닫혀가지고 병원을 갔다 그래가지고 아 덧나지 않게 조심해 발목이 아파가지고 숙제를 못한거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모르면 딱밤이야 서희 알겠지 일단 먼저 읽고 뜻부터 먼저 하자 빅 크다 아닌데요 땡 탈락인데요 빅 큰 크다가 아니고 큰이에요 선생님 크다나 큰이나 그거 그게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해줄 것 같아 시가 다르다고 얘기하겠죠 오케이 빅은 큰이란 뜻이고 무슨 시야 그쵸 어떤 시죠 얘가 만약에 크다였으면 무슨 시야 하다시죠 전혀 이건 선생님이 시가 틀리면 딱 뜻도 틀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얘는 어떤 시니까 어떤 시로 쓸 수가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것은 크다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뭘 써야돼 이 이 이렇게 합쳐야지 뭐가 돼 크다가 내린 거지 알겠습니까 네 빅 그 다음 계속해서 클립 클립은 클립이죠 종이 같은 거 할 때 쓰는 거 클립 무슨 시죠 이름 시죠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 시에 대해서 단어에는 중요한 네 가지 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뭐하고 하다시는 문장에 꼭 있어야 돼 하다시가 없으면 문장이 안 되는 거고 하다시는 말 그대로 뭐뭐한다 보다 먹다 달리다 놀다 공부하다 잠자다 이런 뜻을 가진 애들을 보고 하다시라고 합니다 가다가 뭐예요 가다 go 이런게 하다시에요 먹다 eat 가지고 있다 have 좋아하다 like 사랑하다 love 이런 것들을 보고 하다시라고 합니다 하다시 하다시 에는 모두 뭐가 숨어있다 그렇지 두가 숨어있는 거야 두가 숨어있다가 뭐 나는 간다 i go 나는 안 간다 i don't go 너는 간다 you go 넌 가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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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둘을 써먹습니다 알겠습니까 하다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서희 이름 씨죠 서희는 서희인데 어떤 서희 까부리 서희 그쵸 그쵸 열심히 공부하는 서희 발목을 삔 서희 어떤 서희 발목 삔 서희 발목이 다 나은 서희 어떤 서희 발목이 다 나은 서희 그니까 행복한 서희 배고픈 서희 피곤한 서희 방금 얘기했던 행복한 피곤한 뭐 슬픈 배고픈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런가 어떤 시라고 합니다 어떤 시는 이름 씨를 꾸며줍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중요시로는 도헌아 소리 좀 줄여라 도헌아 소리 좀 줄여라 도헌아 소리 좀 줄여라 집에서 하세요 그리고 웬만하면 자 네 번째 중요한 시는 어찌 씨야 어찌 씨는 하는 일이 하다 씨를 주로 꾸며줍니다 예를 들어서 가다 라는 말이 있는데 어찌 가다 빨리 가다 느리게 가다 빨리 느리게 이런 것들을 보고 어찌 씨라고 합니다 자 클립의 뜻은 그런 뜻이니까 얘는 뭐다 이름 씨에요 이름 씨 클립 여기 명이라고 써있죠 이게 이름 씨라는 뜻이고요 동이라고 써있으면 하다 씨로는 이런 뜻도 있다 그렇습니다 이름 씨도 되고 하다 씨도 되는 클립 그 다음 계속해서 쉑 뜻은 배죠 그럼 무슨 씨에요 그렇죠 이름 씨죠 무엇 배 ship 그렇습니까 하다 씨로도 쓰입니다 배로 싣고 가다 라는 뜻도 있대요 그 다음 뭐라고 트윅 뜻은 딱밤이죠 딱밤 한 대에 정립 트윅 나뭇가지죠 트윅 트윅 그렇습니까 자잘한 나뭇가지를 보고 뭐라고 한다 트윅 서희 캠핑 가면 트윅 열심히 추워오면 좋잖아 그치 캠핑 간다며 자주 아니에요 가서 이렇게 불 피우고 놀고 그러지 않아요 모르겠다 트윅 트윅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트립 트립 뜻은 딱밤 두 대 정립이죠 그렇죠 여행이죠 트립 그렇죠 여행 공부 안하니까 확 키가 나죠 딱밤 두 대 정립 트립 트립 그 다음 딥 파다 무슨 시죠 파다 시죠 딥 됐습니까 그 다음 핀 핀이 아니고 입술을 붙여다 때린게 아니고 핀 어 뜻은 나뭇가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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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또 딱밤 정립이죠 그렇죠 지느러미죠 핀 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ch는 무슨 소리내요 ch가 c 소리냅니까 처음 듣는 소린데 취 소리나죠 그럼 뭐에요 이거 친 친 뜻은 친 턱친이죠 오우 맞췄어 답방 네드될뻔했는데 친 턱친 지느러미 핀 잔가지 트윅 에 지느러미 핀 지느러미 핀 지느러미 핀 턱친 지느러미 핀 턱친 턱친 잔가지 트윅 됐습니까 그 다음 핀 핀 핀 핀 핀이죠 핀 같은거 됐습니까 핀하고 핀 다른 나라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도원이는 요걸로 해라 뒷단계가 어 네 어 어 어 어 뭐에요 어 이게 기장기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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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얘는 위그 그렇죠 가발 위그 가발 그 다음 윈 이게 다 무슨 시 받으시죠 윈 오케이 립 입술 무슨 시 그렇죠 립 오케이 바꿔서 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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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딕 딕 딕 친 친 친 오케이 그래서 친 어떻게 쓰면 되지 그렇죠 턱 친 친 그 다음 트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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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f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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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p ship 어떻게 쓰면 되죠? 잘가 ship ship 자민이 오늘 원래 오기로 했니? 오늘은 약속했는데요 가만있어봐 선생님이 해놨네 선생님한테 전화드렸잖아요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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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해놨다 오케이 그 다음 빅 남 윈 오케이 남 트립 오케 트립 어떻게 쓰면 되죠? 왜 트 옆가위 소리가 트리잖아 트리 트립 피 에? 트립 오케 가발 윙 윙 이렇게 하면 못해 트윙 잔가지되고 이러면 가봐야되고 윙 오케이 네 지금 킹업해서 갑니다 plotting 호孩 Neighbctor 2 camp 오케 도움이 또 딴 데 보고 우케 맞아요 도움이 또 딴 데 보고